네, 안녕하세요. 저는 44회 차량 손해사정사 합격자 강기현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사는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 대물보상 현직에 있고요. 2014년부터 근무해서 작년에 시험 준비를 해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대물보상 업계 경력이 있다 보니까 1차 시험은 면제라서 따로 응시를 하진 않았고요. 2차 시험은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4개월 정도는 기본 이론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4월부터 시험이 8월 초에 있어서 나머지 4개월 정도는 문제 쓰는 연습이라든지 모의구사 등을 풀면서 강의와 같이 병행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실무 경력으로 인해서 1차 시험은 따로 응시를 하지 않았고요. 2차 시험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같이 공부하는 후배랑 스터디 메이트를 하면서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학습 진도량이라든지 학습 확인 상태를 좀 체크를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간식 시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합격 수기들을 찾아보면서 저랑 제 상황이랑 가장 비슷한 상황에 맞춰서 학습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김광준 교수님의 대물이론이라든지 박재열 교수님의 차량 구조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제가 출퇴근 시간에 활용을 하면서 아침에 한강, 퇴근에 한강씩 들으면서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퇴근할 때랑 출근할 때 들었던 강의들에 대한 내용을 3시간 정도 정리를 하면서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노트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동 시간에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열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동차 구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관식으로 쓰기에는 문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고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접하는 쪽으로 해서 따로 이제 공부를 별도로 학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구조 같은 경우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재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알려주시는 링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전과 병행해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정도 이제 학습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눈으로 유튜브 보듯이 이제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는 3시간 정도 이제 출퇴근 시간 때 들었던 강의들을 복습을 했는데요. 평일에는 5시간 정도 그리고 12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정도만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따로 이제 평일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기본 강의에 대한 진도를 나가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8월 시험 전까지는 제가 주말 이틀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12시간 정도씩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험이 100일 이내로 남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좀 많이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제가 학습하고자 했던 시간만 12시간은 꼭 지키고 집중이 안 되더라도 우선 의자에 앉아 있자라는 생각으로 12시간은 꼭 의자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앉아서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이 주간식 시험이다 보니까 고의고사에서 나왔던 예상 문제들을 이제 김광준 교수라든지 박재일 교수님이 뽑아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으로 추려서 저는 예상 문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문제들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예상 문제는 이 문제지만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일주일 전부터는 제가 시험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모의고사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문제 쓰는 연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덜 떨리고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험 전날에 가방에 수험표라든지 그리고 필기구 같은 경우는 미리 챙겨서 다음날 시험장에 도착하였을 때 필기구라든지 수험표가 없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직장을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도 있을 거고 전업으로 공부만 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있을 텐데 누구나 다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한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믿음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선후배들이 인스티비를 보고 합격한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인스티비를 선택을 했고요. 또 추가로 저도 이제 결제하기 직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이 인스티비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프리패스라는 강의 제도로 제가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든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물이론을 가르쳐 주셨던 김광준 교수님은 기본 이론부터 모의고사에서 예상문제 집어주시는 것까지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이라서 제가 이번 시험 볼 때도 김광준 교수님의 예상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인스티비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조를 가르쳐 주신 박재열 교수님께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에게 처음 기초부터 나중에 신기술까지 모두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교수님 모두 제가 믿고 의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주간식 시험이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불안한 부분도 많고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인스티비만 믿고 따라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노력만 하셔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남은 수험 기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